안전한 작업장의 시작은 밝은 조명 어둡고 깨지고 망가지고 고민 많으시죠? 밝고 튼튼한 조명 유라삼남배가 당신의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기름세, 오염물질이 많거나 기누리는 작업장 등에서는 내구성이 강한 튼튼이 작업조명, 자동차고장, 야간활동, 탬핑 등 사용환경이 가능할 때는 떡떡이 부서지지 않는 이동식 LED 형광등 늘 시니 어두운 작업환경에 유용한 LED 조명은 유라삼남배가 해결해드립니다. 강한 내구성으로 똘똘 뭉친 유비라이트 유비라이트는 6400mAh 고용량 리튼배터리 적용으로 밝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충전 직결식 메인회로와 휴대폰 충전용 보조배터리 기능이 있으며 유선작업 등과 무선작업 등을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50에서 60Hz, 110에서 240V, 12에서 24V, AC, DC 겸용으로 지구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실이 있어 비오는 날 조명으로 물에 젖고 기름에 찌든 장갑에도 안전합니다. 메탈베이스 보호판은 충격으로부터 메인회로를 보호해주고 장시간 사용하여도 방열이 좋아 LED 효율에 극대화를 지속시켜줍니다. 구탄성 라일론 케이스를 채택하여 강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LED 투명 커버는 UV 커튼으로 변색과 스크래치가 적고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의 유비라이트 후레쉬와 조명, 비상점멸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스위치가 두 개 있어 조작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마이콤이 내장되어 있어 밝기와 사용시간을 용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초강력 네오디움 자석은 접착력이 강하고 미끌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360도 회전고리와 손잡이 스트립은 다양한 사용환경에서 고정이 수월합니다. 고용량 충전배터리는 휴대폰 충전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작업 및 캠핑 시에는 웜 라이트 조명 사용으로 벌레의 접근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정진하이테크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히트 상품 유라 3남매가 당신의 빛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